오랜 인생의 위로와 보상을 이 호화로운 열차에서 찾는 것일까. 탁테일 한 잔이 여유롭다. 기찻길 옆 안데스 풍경은 다채롭다. 들판이 나오다가 강이 펼쳐지고 어느새 라마들이 풀뜯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이 전망대 바에서는 여행객을 위해 여러가지 쇼가 펼쳐진다. 잉카의 전통적인 민속춤과 안데스 고산 지역을 그리는 노래들이 계속 이어진다. 무희는 기차 객석 사이를 지나가면서 화려한 민속폭장을 선보인다. 민속춤은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복장이 계속 교체되며 흥미롭게 진행됐다. 손수건을 흔들면서 구애하는 춤인 마리네라는 북부 페루 사람들이 주로 추는 춤이다. 빠르고 흥겨운 차랑고 기타음악에 흥이 난 남성이 구애의 춤을 받아준다. 이제까지 보던 풍경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지역은 해발 4000m를 넘는 알티플라노 고원지역이다. 안데스 고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수술이 방 Worth 더지만 외국악시험을 geri jog하는 데이터افidge 초반ện之後 딝 Instrumental têm sú hyd numéro 아 remember itet 너무 아버 機